둘, 셋, 박상!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올해 처음 오르기 채널은 2019 U.S.C.S. 한류 엑스포에서 한류 스타 대상을 수상하느냐 진심으로 영광합니다. 유튜브에 상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참석 못했지만 이 자리를 등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정말 드려주셨습니다. 올해 활동하면서 과분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방시혁 PD님, 멤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한국 문화를 비롯해서 K-POP을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불려서 한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한류 스타 대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까지 방탄사연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